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합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31일 경주 양동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의 대표적 전통마을인 양동마을과 합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양마을 문중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문화유산 표지석과 대통령 친필 피호석 설치를 축하하는 행사와 양동마을 문화관 개관을 기념하는 제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합회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문화의 품격과 우수성을 전 세계인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가치를 가꾸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두 마을에서 번갈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 기념 축하 행사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7도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